지구 무대에서 모이며 사랑받는 매력적인 남자 박성현의 무대입니다. 지구 무대에서 모이며 사랑으로 밀어주세요. ни 께씨나 무심하고 우습하고 앱 손받은 삶의 꿈 차에 맞춰 지하길 보수하는 세상 5명의 섬 내 끝까지 사랑으로 잃어버려 너를 위해서 나나에서 사랑으로 잃어버려 잃어버려 사랑으로 맘을 뱉어버려 후속 후속 지금까지 내가 지워줄게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 없는 데를 내밀어 당신 가슴에 만든 데까지 사랑으로 잃어줄게 여전히 피해ным 여전히 피해 무심하네 우스카가 백승살나꼬 차에 맞춰 우시나는 호스건이 생겨서 머물러서 뵙고싶을 듯한 사랑으로 돌아와 너 위에서 나눠서 사랑을 밀어밀어 밀어밀한 사랑으로 맘을 곁에 밀어밀어 구석구석 지는 데까지 내가 다시 밀어줄게요 밀어밀한 사랑으로 가슴에 없는 데를 내리라 아저씨 가슴에 먹는 데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밀어밀한 사랑으로 맘을 곁에 밀어밀어 구석구석 지는 데까지 내가 다시 밀어줄게요 밀어밀한 사랑으로 가슴에 없는 데를 내리라 아저씨 가슴에 먹는 데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빛나 빛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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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액 1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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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털 이런거 더 처음 받아봤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군 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흉으로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박수도 잘 주시고 호음도 좋으신 게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가 제 노래 미러미러라는 노래였고요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도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할 나이예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할 나이예요 독독들도 하셔라 사랑할 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정리해보는 노래 한국의 세림을 떴고 한국의 세림을 빼낸 날이 한국의 세림을 빼낸 날이 한국의 세림을 못 하고 내 삶의 세림을 빼낸 날이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나 이제 사랑할 나 정돈을 bukan 날이라 부르신 아길 안 보기가 내가 loving하지 마 이 새벽을 잊지 않으러 갈 것 같다 모두 숨을 쉬고 아무도 많아도 마음이 바른 청춘이 이딸 청춘이라 아주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사랑할 날이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야 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약속한 숨을 세워라 넘어져 가방 돌아가는 나 이제 살았나 아기전 사랑할 날 여름히 사랑할 날 내 맘이 잔 사랑하네 똑같이 아니라 멈시하지 마라 이제 예쁘게 참 힘들어 마는 거 같아 또 웃으시며 맘은 이팔 청춘 이팔 청춘이라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생각하니 나 이 품은 아주 뜨겁던 미련 난이야 가거라 숫자가 가거라 약속만을 새워라 넌 좀 가거라 난 이제 살아라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생각하니 나 이 품은 아주 뜨겁던 미련 생각하니 나 이 품은 아주 뜨겁던 미련 약속만을 새워라 넌 엄청 가거라 난 이제 살아라 넌 나 이 사랑 넌 사랑을 나 이 사랑 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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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있는 누나가 앙코를 할 때까지 머리 안 댈 거예요 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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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얼마나 할 일들이 없어서 여기 다 모이셨어요 어차피 지갑 많으세요? 그래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우리 끝날 때까지 그냥 계시다가 가세요 만약에 끝날 때까지 안 있다가 딱 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가다가 지갑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끝나면 해운권 초첨하거든요 초첨해서 1등한테 뭐 드리냐면 이 소식이 안 드려요 뭐 드리냐면 서울에 있는 건데 청와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있다가 가세요 예! 나는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사기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한국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지금의 파트야만 다들 여기 오는 거 가지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의 남친은 아픈 남친 가벼키던 상단에 아 그의 남친은 아픈 남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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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